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홍콩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인터뷰를 놀랍게도 연합뉴스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인터뷰를 다뤘지만 인터뷰를 행한 사람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기사입니다. 누가 인터뷰를 행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중국 정부를 의식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의식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군가는 국내에 사는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국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는 체제가 급변하게 된 국가에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적응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홍콩의 구의원입니다. 홍콩의 제2야당에 해당하는 홍콩 공민당 소속의 구의원 카르멘 라우시입니다. 3월 17일 날 홍콩의 구의원 카르멘 라우시를 그의 지역구에서 만난 인터뷰자가 행한 인터뷰 내용의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홍콩 제2야당인 공민당 소속인 카르멘 라우시는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열기가 뜨거울 때 같은 해 11월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당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20년 동안 활동해온 친중정당의 후보를 낙선시켜서 발안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부분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제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악화되고 있는 홍콩 정치 상황입니다. 구의원 카르멘 라우시의 주장입니다. 홍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목을 끄는 발언을 했다가 홍콩국가보안법 그러니까 홍콩보안법을 근거로 경찰이 침묵하라고 위협할 수 있고 때로는 구속까지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홍콩의 정치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구의회 의원은 중국 공상당의 마지막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해설은 체제가 바뀌면 사람들은 대부분 입을 다몹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수를 침묵시키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심화되고 있는 탄압입니다. 카르멘 라우시의 주장입니다. 홍콩을 위해서 뭔가 더 하고자 출마했다는 이 젊은 정치인은 당선 1년 만에 홍콩 정부가 충성서약을 요구했고 충성서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혹한 징벌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홍콩 정부는 모든 공직자에게 충성서약을 요구합니다. 그 충성서약 대사계는 구의회 의원도 포함됩니다. 충성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는 즉시 자격 박탈에 따르고 5년간 공직 출마를 검지시키게 됩니다. 홍콩 명보 등은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구의회 의원 가운데 23명 정도가 아마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레멘 라오시는 아직 충성서약 여부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없고 구의원조차 활동의 제약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결국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돌변해서 친중행보를 하게 이 의원은 너무 젊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와 함께 충성서약을 거부함으로써 23명 정도가 비슷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이변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냥 친중노선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입에 재가를 물리다 합니다. 카레멘 라오 구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런 인터뷰 내내 신중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표현의 제약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당차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일국 양재는 죽었지만 홍콩에 시행됐던 한국과 중국이란 나라에 있던 중국 본토와 홍콩이 다른 일국 양재 한국과의 두 체제를 하는 것은 죽었지만 홍콩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홍콩인들은 정치를 권리를 빼앗아 갈리는 중국 공상당에 맞서서 어떤 형식으로 간에 저항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월 28일 날 국민당 소속 정치인 5명이 그리고 또 법민주 진영 인사 47명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체제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체제가 변질되게 되면 그 체제 속에 사는 시민들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삶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당차게 주장하는 이 젊은 정치인의 이야기처럼 체제는 바뀌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후에 홍콩인들은 과거 자유 홍콩인들과 다른 사람들로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20대의 홍콩 야당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국 양재는 죽었지만 홍콩인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낙관적인 바람이지만 그것은 바람으로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은 홍콩의 일국 양재가 죽음과 동시에 자유 홍콩인들도 거의 대부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홍콩인은 폭압적인 정권에 항의했지만 앞으로 홍콩인들은 죽음을 물어서면서까지 그런 폭거를 밀어붙이는 정권에 저항할 가능성은 아주 아주 낮다 이렇게 봅니다. 네번째 핵심 메시지는 관용이 없는 중국 당국입니다. 구의원 카르멘 라오시의 주장입니다. 홍콩인은 자유를 믿고 홍콩을 위해 오론일을 합니다. 중국인과 매우 다릅니다. 중국인은 홍콩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중국과 중국 공상당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홍콩이 진정으로 홍콩인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홍콩은 중국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콩의 핵심 가치를 잃게 할 뿐만이고 홍콩의 특별한 국제적 지위를 잃게 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중국 당국에게 홍콩과 홍콩인 따위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인이 무엇을 소중하게 얘기는지 홍콩인들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는 중국 공상당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중국 공상당에게 홍콩인들은 지배의 대상이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될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이제 홍콩인 앞에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선택은 첫 번째, 대다수가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하고 무관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면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소수에 거칠 것으로 봅니다. 순응하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아니면 탈출하든지 이 세 가지 대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다수는 순응하고 아주 극소수는 탈출하고 또 극소수는 반항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젊은 정치인의 전망과 달리 순응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죽음을 무릅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달라들 그런 시민들은 저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그런 기술 환경 속에서는 60년대나 70년대보다도 반체제 운동을 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입니다. SNS라든지 모든 반항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기술에 의해서 철투철미하게 통제되고 감시되고 관리될 수 있는 시대가 됐을 겁니다. 그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반항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마도 순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변질된 홍콩은 과거의 자유홍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냥 순응하고 소수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재앙하거나 또 떠나겠지만 대부분은 다 순응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대다수가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침묵한 그 대가로서 결국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나라를 끌어가는 데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